오늘은 로드트립 1일차고요 현재는 지금 퍼스에서 4시간 반으로 운전을 하고 지금 알바니라는 곳으로 왔어요 여기는 이제 윈드팜이 있는 곳이고 이곳에서 선셋을 보고 이제 숙소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캐러반파크로 돌아가려고 해요 이제 문자를 받았거든요 5시 이후부터는 이제 레이트 체크인 이어가지고 아마 그분이 어디 편지함 같은 곳에다가 이제 키랑 이런 것들을 집어넣었대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비밀번호라든지 지도 있으니까 이제 알아서 저희는 찾아가서 숙소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저희 이제 차를 저기다가 파킹 했거든요 이제 차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시 이후로 저희는 이제 저녁을 먹으려고 이제 취사장으로 가고 있어요 라면 탁구 여기는 생각보다 엄청 깨끗해요 여기 바베큐장도 있는데 기대 이상으로 엄청 깨끗하고 근데 일단은 저희는 다음 일정이 있어서 아마 여기서 하룻밤만 묵을 것 같아요 오 마이 갓, 이거 너무 웃겨 탁구가 어떻게 되세요? 이거 너무 작아 작아 네,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잘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 작은 작은 곳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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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looks actually nice 네, 오늘 이렇게 못하자 네, 그리고 우리 차가 있나요? 네, 차가. 네, 차가. 여기가 있는거에요 오늘은 첫째 날 마지막 일정이고요 저희는 이 차량에서 탁구랑 저랑 둘이 여기서 이제 자려고 합니다 저희는 일단은 두 개의 침낭이 있고 오늘밤은 안 춥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은 둘째날 아침이고요 보일진 모르겠지만 창문엔 설이가 꼈어요 바닥이 차라서 그런지 바닥도 차갑고요 발이 제일 시렵고요 옷은 이렇게 하고 나서 몸은 춥진 않았어요 양말을 한 겹 더 심던지 해서 오늘 밤에는 좀 더 편하게 자볼 생각이에요 이제 이곳이 저희가 묵었던 캠프사이트예요 저희는 이 차에서 잤고요 정말 그래도 여기에 이제 전기를 연결해서 저희 트렁프랑 연결해가지고 비옴에도 불구하고 비옴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전기를 쓸 수 있었어요 저기 다쿠가 오네요 아 uma 치즈 워프 아침 아침 커피 такو 너무 맛있어 너무 좋아요. 빨간색은? 저희는 엘리펀트락이라는 곳을 왔어요. 제가 2년 전쯤에 이제 형들이랑 왔을 때는 이곳이 산불이 나가지고 정말 하늘이 전부다 검정색으로 구름을 뒤덮였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또 이제 비가 오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구름이 끼고 근데 보시다시피 지금 날씨가 좋아서 저희는 이제 일단 엘리펀트라고 계속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왔을 때는 여기가 이제 쌀물대여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 해변에 따라서 지금은 이렇게 물이 밀몰아가지고 막혀있네요 물색깔 보이시나요? 물색깔 보이시나요? 어 오케이 여기가 흐른 길이네 예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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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헤헤 지금 날씨도 따뜻해져서 자켓을 벗었구요 저희는 이제 다음 목적지로 계속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그린풀이라는 곳이구요 엘리펀트락 바로 옆에 있는 곳이에요 엘리펀트락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특별하고 바위도 크고 근데 여기도 물도 되게 맑고 일단 날씨가 좋아가지고 어딜 가든 지금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점심을 먹기 위해 지금 알바니 항구 쪽에 주차를 했어요 여기는 더 개비라는 곳이구요 알바니에서 10분정도 남쪽으로 차로 유동하면 있는 곳이에요 지금 현재는 비가 오고 있고 지금 손으로 카메라를 가리고 있어요 지금 여기 서우주 해변 1위로 꼽힌 미저리 비치라는 곳을 지금 와 하고 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비가 오고 있고 일단은 날씨가 또 바뀔지 모르니까 일단은 계속 가보도록 할께요 여기가 WA에서 가장 예쁜 해변으로 꼽혀서 왔는데 실제로 보는 것보다는 드론으로 보는게 훨씬 더 예쁜 그런 해변이더라구요 아까 K마트에 들려서 밤에 덮을 담요랑 제가 또 샌들을 안 갖고 와서 그걸 샀구요 커다란 돌을 입고 그 돌을 걸을 수 있는 스카이 워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땀이 나가지고 겉옷을 벗었고 일단 내일도 등산을 하라고 하거든요 오늘도 이렇게 등산을 할 줄 몰랐네요 한 번 더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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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냥 바로 앞에 있는 곳으로 가면 네 여기가 여기가 네 일단은 여기는 현재는 땅이 다 젖었구요 지금은 비가 왔다가 잠시 극친 상황이라서 일단은 도착할 때까지 비가 안 오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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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여기 스카이 캐슬락에 도착을 했구요 와 정말 2km 등반하는 거였는데 정말 뭐랄까 2km 이상 걷는 것처럼 더 힘들었고 오르막길이다 보니까 그래도 여기 노을도 보이고 여기서 드론으로 날렸거든요 제 드론샷을 보여드릴게요 도착하자면 좋은 일 nào? 네 오늘은 오늘 오늘의 그린풀은 바지 1번입니다. 하지만 이 바지 1번은 완벽한 것입니다. 네, 이 바지 1번입니다. 이 바지 1번은 완벽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타쿠 조심하세요. 위험해, 맞나요? 위험해. 오늘 타쿠 어떻게 되요? 오늘 정말 좋은 하루 되요. 모든 곳에 가려고 왔어요. 저는 여행을 가고 싶어요. 그리고 하루 하루 도와서는 좋은 하루에 어디를 가고 싶었는지 매일 또는 만나서 저는 오늘 행복한 느낌 응 저희가 고 stage 많이 갔습니다 네 오늘 목요일도 예 그리고 많이 찍을 charms 응 진짜 큰일 미디어 보셨나요 오늘의 일이 estable지 않나? 안 늦게 안 늦게 다시 끝까지 날씨가 아직까지 부담이 되었나 이야 저희는 드디어 숙소에 도착을 했고요 이제 탁구가 저기서 이제 저희 키를 이제 컬렉을 하고 있어요 You found it? Nice Yeah, hot water. Yeah, just a little bit It's gonna be got dry, kind of Look at this mattress Should I do more? I think it should be enough Do you think is it enough? Yes, I think Or I can make more tight Yeah, that should be enough, Jun It's gonna be no space while sleeping 현재 여기는 블루프널 옆에 위치한 카라멘파크예요 여기서 이제 내일 아침 새벽 4시쯤에 일어나서 준비한 다음에 새벽 5시에 이제 등산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7시 전에 이제 정상에 도착을 해서 이제 해 뜨는 것을 이제 일출을 보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은 블루프널까지 차량으로 한 15분 정도만 타고 이동하면 갈 수 있고 한 왕국 4시간 걸리는 블루프널을 이제 저희는 아침부터 등반할 예정이에요 지금 현재는 이제 오늘 찍었던 사진 같은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고요 오늘 하루도 정말 알차게 보냈어요 엘리펀트럭도 갔다오고 그리고 이제 그 덕앱이라는 것도 갔다오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산 어쩌다보니까 좀 긴 여행이었던 산 등산까지도 하고 왔어요 내일 또 좋은 것들을 보기를 기대하고 있고 여행 정말 재밌어요 그러면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